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 게임은 헤어 에볼루션 시대를 대표하는 헤어스타일로 변신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단발머리에서 호호 길어졌다 오 시대에 맞춰 스타일이 변하나 봐요 그렇군 1905년 머리로 도착 게임 방법 확인 오 2020년의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어요 1년 더 초록색으로 오 휙휙 머리 스타일이 변해요 우와 이건 반옥꿈인가 1908년 스타일인데도 예쁘네요 보라색 오 컬러도 선택할 수 있어요 호호 그렇군 더 멀리 가보이겠어요 가자 초록색으로 오 이건 아까 나왔던 머리 스타일이고 더 미래로 가주세요 오 와 깔끔한 양갈래 머리 귀여워요 컬러는 보라색 오 목걸이까지 초 큰가 오 가보자 생각보다 스타일들이 예뻐요 오 요 머리 말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우와 반묶음에 저렇게 위로 묶는 것도 오우 빨라 내려가고 있어요 안돼 우와 긴 머리다 오 여신 머리 같아 머리가 기니까 역시 예쁘군 가장 아직 1919년 얼마나 옛날인 거야 언제 언제 오는 거냐고 2000년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오오 내려간다 놓치지 않을 거야 초기값을 연도를 좀 더 앞당기려면 오오 미래로 가려면 코인도 많이 모아야 해 오와 오하 양갈래 머리에서 우와 휙휙 변하네 엄청 빨리 변하잖아 레게 머리 같아요 오 47년 1947년 우리 2000년대로 올 수 있는 거니 헉 어 신기해 오오 어 아까는 없었던 머리가 우왕 이건 약간 오iverso ries 미끄러진다 로미공주 방글ime 그 버전 같아요 오 아 바꼈다 아쉬워 어 이 머리도 예쁘네 어 빨 bast Dial 잘 어울리시네요 블롬이 공주 그 방글핑 그 버전 같아요 오! 아 바뀌었다! 아쉬워 어 이 머리도 예쁘네 어 이거 빨간 머리도 잘 어울리시네요 가보자 더 멀리! 오! 포니테일처럼 위로 묶었어 이게 1944년도의 머리라니 요즘 머리라고 해도 믿겠어요 우와! 단발도 예뻤는데 오! 빨간색으로 보라색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1937년! 양갈래! 높여놓고 시작! 가자! 2000년도의 머리도 보여달라고 근데 다 헤어스타일들이 예뻐요 오 이건 짧은 머리인가? 우와! 휙휙 변하니까 어 립도 헤어컬러도 오 다 정할 수 있어요 우와 예쁘다! 지금 머리라고 해도 믿겠는데?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양갈래 머리도 오! 긴 머리도 예뻐요 오 전 이 단발에 위에 묶은 머리도 예쁜 것 같아요 다 예뻐 오 이거는 우와! 위쪽 포니테일로 위쪽 포니테일로 파란 머리도 해봐야지 안경까지 오 선글라스까지 오 멋있어요 1941년 언제 2000년도 올 거냐고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가는 거야 이것도 많이 모아야 오! 1900년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보자 아 여기 빨간 거 밖에 없어 적게 깎이는 걸로 이건 피하고 어 이이이이이 안돼 닿지 않게 우와 변한다 이야 우와 오 바람 맞은 사자머리 같다 오 핑크색으로 하니까 이것도 예쁜데? 헤어스타일들이 다 멋있어요 다 잘 어울리면 좋겠다 오 여기는 가보자 더 멀리 가보는 거야 제발 2000년대로 가보자고 오오 미끄러진다 가자 오 좋아 여기는 오 한 번도 안 바뀌나? 어 안 바뀌었다 제가 예쁘다는 헤어스타일이에요 핑크색으로 하니까 더 예쁘군 마음에 들어요 해보고 싶다 가자 2000년대 머리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? 오 1927년도는 엄청 단정했어요 오오 이 포니텔도 귀여워 앞머리 때문에 그런가? 오 사자머리다 결국엔 이렇게 오 아까랑 다른 스타일로 가자 그래도 예뻐요 가자 오 긴 머리 오 더 멀리 가보고 싶은데? 오오 안돼 여기서 바꿔서 오 다른 단발이다 이것도 멋있네 오 단발머리도 너무 예쁘죠 오오 올라간다 1959년 레벨 제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멀리 가고 싶으니까 네 2000년도의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다고? 가보자고 오오 계속 이 머리만 나오는 것 같애 1948년에서 벗어나보자 오오 오 여기는 오 피해서 가자 아니 이건 몇 번이나 봤다고 안경이라도 다른 걸 써야겠다 가자 49년 2000년대 갈 수 있는 거 맞아요? 가보자 이거 게임 옛날에 만든 거 아니야? 너 자꾸 이 헤어스타일만 보여드릴 거야? 안된다고 오 그래 바꿔보자 단발로라도 오 오오 레이 공주 같은 머리도 나쁘지 않아 오 좋아 오오 양갈래 머린 언제나 귀여우니까 그래 좋아 가보자 오오 다른 아래 양갈래에서 오오 위로 단발로 오 가보자 오 다시 됐다 오 포니테일에서? 설마 어 또 레게의 머리인 줄 알았더니 사자머리네요 오오 멋있어 그래 요즘에도 다 요렇게 하고 다니는데 1952년머리라니 2000년도로 가보고 싶어 우리 멀리 한번 가보자 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 오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다 가져갈 거야 여기는 초록색으로 좋아 어 이 머리는 또 처음인가? 어 그런 거 같아요 도착머리로 색깔 선택할 때 자꾸 빨간색으로 가요 1932년 1932년 가보자 오 숏컷도 잘 어울리면 음 멋있죠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라 오오 위로 쫑긋 묶어서 쌓았어요 오 예쁘군 다 잘 어울려요 여기는 도착 더 멀리 가보는 거야 레벨 58까지 왔는데 아직도 2000년이 되지 않았다는 거 실화입니까? 떨어지는 거야 갈 수 있는 거 맞아? 몇 단계까지 가야지 과연 2000년대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? 그래 양갈래가 최고지 핑크 양갈래로 마무리 1935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변신하는 헤어 에볼루션 게임을 해봤어요 날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